3. 참전개경 366. 팔리온, 성운팔리, 온전한 사람 되는 법 366조 참전개경 제15사 불혹, 미혹되지 않음 불혹이란 사물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. 4. 마음이 바른 즉 밝아져서 그 밝음으로 사물을 비추니 추하고 아름다움, 정밀함과 성김을 스스로 드러내누나 5. 나의 분별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사물이 먼저 밝음에 알려지니 무슨 미혹이 있으리요? 마음이 밝지 않으면 겹겹이 발을 들이워 막은 듯하여 발 밖에서 달리듯 날 듯하니 새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여 미혹함이 생기는 이라 심정증명 물조어명 자연기추연정조 부대하별지 이물선지어명 하호건 신불명 즉 여격중념 염외주적비적 부지시수시금 혹수생언 3. 한국의 본부 참정적이 366 Commandments of Becoming an Intact Person 5. 불혁 15. No Delusion 불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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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, God bless you.